여행 가는 느낌으로 우리가 구습격을 할 때 항상 지옥 속에서 했었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레벨이 전부 다 200대가 넘어가요 가자 내려 아이차 얘네 근데 왜케 안오지? 제가 휴벤인한테 연락을 해볼게요 아 도와줘요 진짜 어 왔다 왔죠? 왔어요 왔어요 세트님 GTA 6 나면 5 버리나요? 버려야죠 근데 애초에 여러분들 이거를 걱정해도 되는게 그타 6 안나와요 여러분들 식스 안나온다고요? 괜한 기대하지 마세요 나와도 내년이나 내후년? 올해도 지금 티저조차 안나왔어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서 식스는 아직인가? 아유 할아버지도 똑같은 말씀하시네 식스 안나온다고요 락스타 망했어요 아니야 식스는 나올거야 다음 미션 인서던트 초바드 빠른 차를 타야돼요 저같은 경우는 차가 없다 방탄그룹 하도 없고 다 없어요 그냥 어? 세트님 저 위로좀 해주세요 김아유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가 어? 김아유님을 뭐라합니까? 내구독 프로블를 외쳐보세요 행복해집니다 자 위로해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되는건가? 어쨌거나 엔진풀어 새해 복 말마세요 여러분들 총 쓰면 안되나? 안녕하세요 총 쓰고싶어요 와 이게 명절이라 그런지 발이 밝아요 미션 클리어 준비하시고 세아 휴멘 연구소 습격 EMP 이게 진짜 재밌는 미션이야 아이고 후원해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이고 후원해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헤드라인 헤드라인 아 근데 뭔 헤드라인이야 미니건이 있는데요 나한테 이 총 있는데 굳이 에임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어? 이것다가 발바닥만 싸도 죽는걸로 발쌉 주님 오늘 한명 갑니다 발키리가 필요해요 발키리 하니까 이게 떠오르네요 여러분들 이 소리를 듣고서 뭔지 바로 아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저랑 이제 동년배인거에요 자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정답 세대차이 아 아 에반데? EMP 전달? 뭐야 아직도 준비작업이 나왔어? 휴멘연구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방 가요 금방 여러분들 술 한잔 먹읍시다 오오 오마이갓 이야 여기에 샴페인을 가지고 다니면 진짜 파티합시다 파티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여기서 이제 술 먹으면서 춤추고 노는거에요 한잔 더 아 이제 좀 취하는데 갑시다 출마트 조용히 지나가야돼요 조용히 들키지 않고 나이스샷 브론즈 이제부터 진짜 피날레 갈거구요 목 배정은 25씩 갑니다 아 이님은 돈이 필요 없대요 카블루님도 연프로? 자 갑시다 출발 발킬로 가시죠 마인마 이답고 사람같은 이라고 1인칭 하이어 반갑습니다 x3 들어와 의자를 바로 차 그렇지 나이스 문 여시고 지키 누르시고 출발 뭐냐 여긴가? 여기죠? 들어갈게요 준비하시고 출발트 이제부터 상대팀 헬기를 잡아야돼요 발사 나이스샷 마지막 칸데 여깄어? 이 친구를 잡아야 미션이 끝나는거 같습니다 헬기야 어딨죠? 헬기 지금 하늘을 봐도 아무것도 안보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내릴수도 없고 F가 안눌려요 근데 딱 죽는 순간 헬기가 보이는거 같아요 어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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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속에 물속에 헬기 물속에 헬기 잡았어요 어? 여기다가 헬기를 안전하게 착륙만 하면은 미션이 끝나는거에요 자 손떨지 마시구요 천천히 손떨지 마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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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후웨이 후웨이 마이스샷 수요비 30% 19만달러 어쨌거나 이것도 되게 값어치가 있는 돈이에요 I just want to stay bad stay mad shit by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art till the hits coming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ut some pain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 kann a shoplift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when they thought this taste the pain it's like candy can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